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가 밀었던 천하용인이 모두 떨어지면서 궁지에 몰린 이준석이가 이제는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입장국을 두고 돼도 않는 생트집을 잡다가 여론의 질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몰매 수준인데 대통령실까지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준석이는 오늘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음악으로 이걸 고른 사람은 윤리위 가야 할 뜻이라며 돼도 않는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입장음악은 레미제라블 주제곡으로 유명한 민중의 노래였는데 이준석이는 이 노래의 가사를 소개하며 반민중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을 노래를 틀었으니 당 윤리위에 회부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겁니다. 이준석이는 이번 전당대회 경선 기간 내내 천하용인을 지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 비난해 당원들의 분노를 자아냈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천하용인들에게 간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는 개표 전까지만 해도 천하람이가 27에서 28%의 정도를 득표를 해서 2등을 할 것이고 결선 투표에 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으나 허언으로 드러나 꼴만 우스워진 상태입니다. 극기야 이준석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 핵관들을 앞세워 자기 정치를 한다는 시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의도 바닥에서 이 정도 전당대회 컨설팅을 해주면 10억 정도 한다며 그런데 나는 4명을 공짜로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진짜 할 거면 장사를 했을 거다 나 이준석 정도의 컨설턴트라면 몇 억은 땡긴다고 큰 소리까지 쳤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이 핵관때 죽음 천하용인 몰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이준석이의 잘못된 전략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컨설팅도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 따위로 해주면 소송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귀빡맹이까지 쳐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준석이의 레미 제라블 생트집에 대해 김행전 비대위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장으로 대통령님이 입장하실 때 당원들은 힘찬 박수로 환영했다. 입장 시 레미 제라블이 울려퍼졌는데 이 곡은 대통령님이 자유를 의미하는 곡이라며 가장 좋아하시는 곡이다. 그런데 전당대회 와중에 페이스북에 올려진 이준석이의 황당 무게한 글은 곡학 아세이자 강심을 난도질한 해당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왜 이럴까? 아니 왜 좌파 프레임에 끌려다닐까? 윤리위는 아무나 가나라고 힐난했습니다. 김행전 비대위원은 대통령실에서도 이 곡을 쓴 적이 있다. 용산 내부에서 전체 비서관들과 오찬을 할 때 사용을 했는데 대통령님이 입장하면서 이 곡을 들으시고 자유에 관한 곡이며 내가 좋아하는 곡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러니 왜곡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 노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애창곡이라며 이준석의 딴지가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당대회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 분절 의지는 입장곡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 노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가장 선호하는 애창곡 중에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익숙한데 어떻게 당에서 알고 전당대회에서 입장음악으로 틀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일제히 이준석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이준석은 민주당에 입당해야지 왜 자꾸 자유 우파인 척하냐 하여튼 악담 전문가다. 오늘 천하용인 몽땅 떨어진 거 너 때문인 건 아냐 그거나 반성하고 미안해해라 너만 안내댔어도 지지율 더 나왔을 거다. 이준석은 이재명과 함께 감옥에 가야 한다 등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준석이는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기가 무슨 제갈량이라도 되는 듯이 선거 전략의 귀재인 듯이 행세를 했는데 정작이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준석이는 정치적인 식견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소구력도 없는 산무마삼이 정치 지망생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자신만 선거에서 3번이나 떨어진 낙선 전문가가 아닌 자신이 지원하는 후보들까지 모조리 낙선시키는 진기록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입니다. 이런 이준석이를 울려치기하면서 마치 당의 미래라도 되느냐 가스라이팅 이런 짓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양승 군산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준석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는데요. 항상 눈알을 굴리고 있다. 저 나이에 저렇게 교활한 청년을 본 적이 없다. 저런 청년은 필요가 없다고 일침을 가한 겁니다. 게다가 이준석이는 성상납까지 받은 전력이 있지만 아직까지 사과도 없이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반란자들이고 이준석은 반란수계라며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는데 특히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포용과 탕평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이준석이는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며 이준석이를 쫓아내는 이유는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스스로 무능하면서 유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심각한 증상을 지금 이준석이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을 알면 겸손해지는데 이준석이 저거는 그런 것이 겨려가 되어 있으며 정치, 지능도 전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전응하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양승 교수의 이준석 평가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재원 신임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당원들이 이준석이를 청산했다고 평가했는데 이번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서 대통령실이 도왔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당원들의 판단은 진실로 날카롭고 진실로 당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이제 이준석 같은 정치를 우리 당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준석 부류의 정치는 청산되었으면 좋겠다는 당원들의 뜻이 표심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준석의 실력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 핵관들 역시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 모두 꼬꾸라지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내부총질과 분탕질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준석과 이 핵관들도 허튼 짓거리는 이제 그만하고 진지하게 탈당이나 신당 창당을 모색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민주당 입당이나 타진해보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번 전당대회 기간 벌어진 이준석과 이 핵관들의 해당 행위와 이 추태에 대해서는 윤리위 차원의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김기현 지도부가 이준석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당내 갈등과 분란의 시작과 화근을 남겨두는 것이 되고 이는 화를 자초하는 게 됩니다. 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비겁한 타협으로 당원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확실하게 이준석과 그 졸개들을 당에서 쫓아내기 바랍니다. 그게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뽑아준 당원들의 뜻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